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의 화보차량 소감을 스케치북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감 이게 뭘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온갖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공주입니다 오늘 저의 소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카멜레온 앞으로 공개될 새 작품이 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싱글즈 11화로 촬영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저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